A에 20일을 하기로 했구요. 이제 A 다 끝나간다 그치? 오우 천재 천재 1.2회만 했다. 오케이 천재의 실력을 한번 보자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난다? 뭐라고? 준호 천재라서 1.2회만 한거야. 딸애들 전부 다섯번 여섯번 어떤애들은 열한번씩 공부해고 그런대. 천재 실력좀 보여줘봐 응 천재가 아닌가? 핀 핀 핀 핀 아이가 내린 세가지 소리 아이가 내린 세가지 소리 중에서 애는 넛 합치니까 핀 오늘 뭐 별로 기분이 안좋으세요? 핀 왜요? 뭔 일있어요? 엄마한테 혼났어요? 응 어제는 왜 알았어요? 응 맞아 맞아 그거 그거 십삭삭하니까 응 어 오늘 뭐 슬픈일 있어? 응 맛있는거 못먹었어? 아니 자 얘는 어 젠 넛 뱃 제 앞에 있는 글자 뭐라고? B 아까 딜 안그랬어 혹시? 응 맨날 B를 D라 그러고 D를 B라 그러는데 그치? 피하나네 이거 언제나 할까 이 비빔병은 그래서 합쳐서 소리 뭐라구? 몰라 몰라 니가 알겠지 좀 조용히 해 이 똥 강아지들아 니들이 무슨 A레벨 하냐 뭐라구? B는 I는 뭐 중에서? I, E, E 중에서 뭐? 뭐? E, G는 뭐 같은데? 그 G인데 여기서는 그 합치니까 뭐야? B, B B, B B, B 그 다음 이 친구는? B, B, B B, B, B B, B, B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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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그리고 또 바로 안해? B, B, B B, B, B B, B, B , B, B B, B B, B, B ATEO B, B but T Karena Ouais B, B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치 그렇게 하면 되겠지 네 방금 뭐라 얘기한거 아니었어 네 그렇게 하자면 열심히 하자면 어 숙제도 열심히 할테니까 숙제도 많이 내달라 그랬잖아 네 그랬잖아 니가 네 방금 그렸잖아 아니요 다 들었는데 내가 응 맞지 그치 응 오케이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에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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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소리되면서 열심히 썼으면 뭐 지금쯤 지금 21호를 하고 에이가 끝날 때 내가 지금 니가 최초 첫 첫 테이프 끊으려고 하거든 지금 A 레벨 다 끝나가는데도 알파벳 덜 뗀어 최초의 학생으로 어 으 으 으 으 어떻게 A 레벨 다 끝나가는데 어떻게 알파벳 덜 뗄 수가 있어 그치 아 맞지 맞지 그치 그치 아니야 어 내 말 틀렸어 응 열심히 했으면 벌써 다 뗐겠지 그치 그러게요 응 응 그럼 열심히 안했단 얘기해 응 응 열심히 뭐 하지 네 취미생활이야 공부가 응 너 니 취미야 취미로 공부하냐 아니요 그러면 너 직업이 뭐야 직업이요 어 직업이 혹시 학생 아니야 응 응 그럼 열심히 해야지 응 어 아버지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 응 아니면 노셔 네 응 어 열심히 일하시 니가 보기에 열심히 일하시는 거 같애 노시는 거 같애 응 응 중간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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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넌 중간쯤 해 응 어 중간쯤도 안해 어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너 밥 얻어 먹을려고 응 어 밥 얻어 먹을 자격이 돼 아뇨 안 돼 그럼 이제부터 굶을 거야 응 안 굶을 거야 그러면 중간쯤이라도 해 네 알았어 응 응 응 해 오시구요 응 응 부자 추가속지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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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응 네가 왠지 얘기해줘봐 아 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 응 나는 그래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이번에는 뭐 가이드 없는 거 네 가이드 없이 그냥 응 응 이건 가이드가 있잖아 이렇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가이드 없는 걸로 하나 연습하지 왜 응 아 아 아 그러면 다음번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 가이드 없는 거 안 줄 테니까 다음번에 네가 알파벳을 엉뚱한 소리 하면은 딱밥 맞기 응 응 응 오케이 응 딱밥 나 이렇게 때릴 거야 진짜 응 나는 뭐 이렇게 뭐 선생님이 학생을 어떻게 때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 있잖아 그치 응 학습선생이 어떻게 학생을 때리냐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응 어 안녕하세요 난 때려 때려 말 진짜 안 들으면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어 괜찮아요 괜찮지 그치 어 딱밥 맞을 준비해 다음번에 틀리면 오케이 난 이렇게 때릴 거야 분명히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때릴 거냐면은 네 이렇게 때릴 거야 네 그치 한번 쉬워서 한번 받아볼래 어 손바닥 손바닥에 오케이 다 닫혀 이렇게 때릴 거야 오케이 됐어 네 됐어 이거요 응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뭔데 머리 아 머리에 뭐라고 이거요 어 한 소리 괜찮았어 오케이 서재 서재한테만 하는거보다 약하네요 약하네요 알았어 난 주말 동안 열심히 닦박 때리기 연습할테니까 넌 열심히 알파리기 됐지 난 격돌을 갖다 놓고 연습할거야 네 격돌 깨질 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